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절벽, 지역 소멸,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말이 됐죠. 인구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최대의 화두입니다. 강원도에서도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횡성군이 지역의 인구 문제 해법으로 건강한 중년 선언을 하고 나서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유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71세가 된 김웅렬 씨. 아직 새하얀 입김이 쏟아지는 이른 아침부터 일터에 나와 업무 준비를 시작합니다. 종합운동장 주변 가로 청소를 하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게 그의 일.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10년 가까이 쉬지 않고 경제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만큼은 아니지만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있고 등산과 테니스, 파크골프 등 다양한 취미생활도 즐기며 활력 넘치게 지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노인의 가짐이 항상 긍정적이고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도 지금 70이지만 65세일 때도 항상 일하는 재미로 살았으니까 그런 걸 못 느꼈습니다. 노인이라는 자체를 지금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 법령상 우리나라에서 노인, 고령자를 구분짓는 기준은 65세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횡성군의 인구는 4만 6천명, 이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1만 5천명으로 무려 32%에 달합니다. 10명 중 3명이 노인이라는 뜻인데 횡성군이 이런 인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하나의 방안으로 건중년 실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65세에서 70세까지는 법적으로 노인으로 분류되지만 횡성에서만큼은 건강한 중년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부양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바꿔 70세까지는 활발하게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아직은 선언적 의미가 더 크지만 지자체가 앞장서서 인식 개선에 나선 만큼 앞으로의 정책 행보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건강 상황과 여건이 다르고 현재 노인 정책이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연령에 따른 혜택을 줄이기보다는 인식 개선 사업과 기업 인센티브 지원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65세에서 70세는 생산 가능 인구로 저희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다가 시간제 취업을 유도해준다든가 자원봉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서울 수도권과 광역시의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으로 대표되는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되는 상황. 지역에서 내놓은 색다른 시도가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한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낼 총매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아은입니다.